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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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스테이씨 스테이씨가 싱글 4집 테디베어로 It's Live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는 테디베어를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명한 곡 완전 저희가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또 새로운 편곡 버전이니까 또 기대가 많이 되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좋아요 그럼 한번 신나게 가볼까요? 가자 레츠고 베츠고 그나잉 스테이씨 스테이씨 맘 말은 짜릿해 앞뒤로는 메이크업도 내가 볼 땐 아닌데 재밌을 만해, so cool 상상은 잘난 너의 진짜라고 믿거든 왜 자꾸 돌아가려 해 또 답답해, how can I stay? 서두르지 마, no worries Anyway, anyway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one honey 그런 기대가 늘어나실 만고 그니까 Fire, please be handy 모두로 편히 앉아도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더 좋은,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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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바람은 빠져서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Teddy bea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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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of smell 더 억도 몰래 만성은 벌벌한 안 맞춰라,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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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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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alk about it, be your body All your love is 욕심이 과해 All we pick it up, please help you out 서두르지 마, no worries Anyway, anyway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one honey 안 해, 안 해 그런 기대가 늘어나실 만고 그니까 Yeah Quiet, please be handy 모두로 편히 앉아도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멈춘 우우우우우우우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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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바라만 빠져, fly Teddy bear Woo Teddy bear Woo Teddy bear Teddy bear Yeah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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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it up Teddy bear 모두를 흡질해 모두를 흡질해 특정이 아니면 참 겨울해 Call it now Call it now 질투할지도 몰라 잘 알고 있는 건 not so keep it down 네가 원하는 건 뭘까 절대 잊지 와 Yeah, please be handy 모두로 감히 앉아 볼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없을 너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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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바라만 빠져, fly Teddy bear Woo Teddy bear Woo Teddy bear Woo Yeah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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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it up Teddy bear Woo Woo Yeah Teddy bear Teddy bear Bye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신나서 계속 뛰어 다니고 있어요 재밌다, 재밌어요 BANG! BANG! 도도도도도도 갑자기 신나게 되면 제가 너무 신나요 그럼 뭔가 저희가 뭐냐면요 저희 뮤비에 나오는 주문권이 되거든요 제가 의견 냈어요 여기는 잘했어요 잘했다 밴드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혜빈이 형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놀다가 이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한 명씩 아니 저는 원래 항상 이쪽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아이사가 나타났어요 아 사실 애슬린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래서 저한테 모이는 거예요 언니가 해달라고 했어요 네! 약 만 원! 만 원! 라이브를 밴드와 함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스믹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스페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